낮에 났다는데 불이 지금 이거 보세요 천장 이 자동차에 물 떨어지는 거 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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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데가 이 새끼들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리 주차장이라도 그렇지 이게 이게 자동차 불 하나 났는데 이 정도면 홍수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봐 물 떨어지는 거 지금 9시 40분인데 아직까지도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거 먹자 천장 물 이거 막 천장 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20년 30년 된 아파트도 이렇게 안 돼 이거 웃기는 놈들 이거 봐 이거 이게 천장 보라고 2층에서 물 샀는데 이런 거죠 2층 거가 지금 밤새도록 내린 이거 봐야 폭포지 폭포 이거 이거 아주 웃기는 놈들 이거 롯데 이거 아주 날강도 같은 새끼들이야 돈만 비싸게 이거 봐 이거 천장 봐 이거 이게 뭐야 이거 피카소 그림도 아니고 이거 물 빠진 장화신 애들 물 비 맞았어요? 세차? 세차 없어요? 없대죠? 이빨 아 이거 아주 웃긴다 이거